7번째 섹션입니다 파일 구조 첫번째 파일 구조의 기본이죠 파일계의 결정시 고려할 사항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반적으로 파일은 텍스트 파일도 있구요 아니면 뭐 아래 한글 파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서를 작성하고 텍스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내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얘기에요 자 그래서 파일이 저장할 사용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지금은 뭐 거의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지만 테이프에 적응할 것이냐 아니면 디스크에 저장할 건가 이것들은 그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매체 접근 형태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일괄 처리 형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접근하는 데이터일 경우에 디스크는 랜덤한 경우에 데이터에 적합하지요 처리 방식과 주기를 고려한다는 거죠 사용하는 주기라든지 접근하는 주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적당하겠느냐 연산 유형을 고려하고 응답 시간을 고려해야 되겠죠 이제 거의 다 뭐 디스크 쪽을 사용하는 겁니다 파일의 활동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전체 우리가 레코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연결한 링크드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체가 512바이트 하나가 512바이트 512바이트라고 하면 활동률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 이제 적용률이라는 건 이거죠 512 곱하기 3에서 실제로 500바이트를 데이터로 쓰고 3이면 이게 용적률이 해당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전체 레코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레코드 수를 고려하는 것이 활동률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디스크에서 내가 100%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이 부분만 사용하는데 이 영역이 80%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활동률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중 결정시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다음 블록킹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레코드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학번이 존재하고 성명이 존재하고 점수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자 이것이 레코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메모리에다가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오는 것은 이 레코드의 길이의 만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의학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세 개를 쓰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몇 백 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스크에서 메모리를 올리는 이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이게 블록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블록 안에는 몇 개의 레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같이 있는 레코드가 있겠으면 레코드가 3개, 4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40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화 시켜서 데이터를 입출력해야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이 블록의 크기가 가변적이라고 하면 가변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드리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길이 차이 때문에 그 길이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느리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화 시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파일이라는 것은 한 번에 긁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 모리사장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이쪽 모리사장에다 옮기고 싶어요 리아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리아카다 퍼다 날라서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리아카가 바로 블록이에요 블록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리사장이 하나의 파일이면 한 개의 파일이면 이 파일을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블록의 크기만큼 입출력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블록킹은 여러 개의 논리 레코드 이걸 말하는 거죠 묶어서 입출력 극도 향상과 기억력에 따라 관리, 편리성, 경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고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 이게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의 입출력 속도의 차이에 의한 보조기억장을 자주 SS하는 것이 한 번에 접근했을 때 많은 양을 가져오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가서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기시템을 만들 때 그런데 그것에 많은 양을 가져온다는 것은 조그만 양을 가져올 때는 이걸 다 가져와야 한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의 모래가 필요해요 사실 그런데 트럭을 가져와서 실어서 트럭으로 블록 크기로 한다는 것은 삽으로 풀 수 있는 크기도 트럭에 실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적당한 크기의 리아카가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블록킹이 되면 IBG죠 갭이죠 레코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 요 중간중간에 존재하는 것이 갭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전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블록킹의 개념 그래서 파일의 종류를 보면 마스터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죠 원장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회사 업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문서를 기록할 수 있는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마스터 파일이라고 하고 그 파일에서 얻어내서 트랜잭션 파일에서 갱신되고 중추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마스터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에서 우리가 트랜잭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파일도 존재하고 거기서 복사해서 이걸로 실제로 변경 수정하지만 이거는 절대 건들지 않는 그런 파일을 우리가 마스터 파일이라고 한다 회사의 직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마스터 파일이고 이걸 해서 잠깐 복사해서 어떤 내용이 수정이 돼야 한다 그러면 수정하는 거고 이걸 트랜잭션 파일이라고 하고 그걸 수정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마스터 파일을 가져서 다시 작업하면 되잖아요 원본에 해당되는 게 마스터 트랜잭션 파일이라는 것은 거래 파일 변동 파일이라고 하면 어느 거래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자리를 유지하는 파일로서 마스터 파일을 업데이트시키기 위한 파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터 파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스터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게 변화가 같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트랜잭션 파일이란 말이죠 원장을 변경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런 트랜잭션 파일을 보관했다가 이걸 같이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서 사용하기도 해서 새로운 원장인 마스터 파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요약 파일이 설명을 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요약 파일이라는 것은 합계만 요약해 놓은 것이다 히스토 파일이라는 것은 분기마다 충분히 읽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트레일러 파일이라는 것은 시스템 제약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의 기본 파일을 목적으로 따라 여러 개의 종류로 나눠서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설명을 했을 때 찾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순차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이죠 문제는 장단점을 찾는 문제고 지금처럼 레코드가 이렇게 존재해요 항목이 존재하고 그럼 하나의 파일에 그냥 순차적으로 전화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텍스트 파일에다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는 것이 우린 바로 뭘 말한다? 순차 파일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규칙서 없이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어떤 학교에 500명 학생이 있어요 500명 학생이 있는데 자석이 쭉 있습니다 쭉 자석이 있어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영화를 쭉 보는데 학생들이 500명이 들어가겠죠 1번부터 쭉 번호순으로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처음부터 집어넣는 형태의 저장 방식을 말해요 그런데 4번에가 안 왔어요 그러면 4번에가 나중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5번에가 들어가서 앉겠죠 5번, 6번 쭉 앉습니다 그럼 맨 코트 하나가 남겠죠 그럼 4번에 들어가야 된다면 반드시 순서로 앉아야 되기 때문에 1, 2, 3번까지는 그저 앉아있고 이 4번 자리에 5번 앉아야 된다는 애가 일어나서 6번 자리로 6번이 7번으로 계속 옮겨서 밀려 나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순차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몰두는 매우 좋죠 어떠한 정보도 없죠 그냥 앉는 순위죠 어디에 뭐가 앉아있다는 건 전혀 관계치 않는다 어떤 매출에도 용이할 수 있다 이것은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디스크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접근 속도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용이 저렴하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그 정보를 찾아가야 되니까 그 정보를 찾아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만 순차는 바로 이웃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괄 처리 한꺼번에 쭉쭉 처리해주는 테이프 형태에 가장 적합한 거고요 단점은 새로운 파일을 삽입하거나 4번을 이렇게 집어넣거나 삭제할 때 빼면 어떤 애가 나간다 그랬어요 만약에 일어나서 21번 애가 나간다 나가면 다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쭉 당겨줘야 된다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검색할 때 순차 검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맨 마지막 애를 찾고 싶다면 처음부터 다 뒤져가야 되니까 이러한 장단점, 특징 이런 거 물리적기는 연속적인 위치에 존재한다 이런 것이 바로 순차 파일에 대한 내용이고 옳은 것은 뭐냐, 틀린 것은 뭐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색인 순차 파일은 바로 그 순차 파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실린더 구역, 이번 데이터 구역, 오버플로우 구역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극장 얘기를 했죠 500명의 학생이 앉는데 아까 순차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이쪽에 애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 애들에 대한 정보를 어딘가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옮기지 않도록 자리가 꽉 찼어 순차적으로 그러면 아까처럼 1번, 2번, 3번, 5번이 앉았잖아요 4번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건 그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바로 이쪽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도저히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오버플로우 영역에다가 배치시켜서 앉히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말하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실린더 구역에는 1번부터 44번까지 있다는 거죠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이죠 1번과 44번에 해당되는 영역이 트랙세계입니다 그럼 이 트랙세계는 바로 이 기본 데이터 영역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자 2번부터 16번 여기는 2번부터 16번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2번 줄에는 16번까지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 3번 줄에는 21번까지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 4번 줄에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 5번 줄에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건 건들 필요 없이 여기에서 만약에 35번이 다르면 35번 여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이쪽에다 영역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는 색인 순차 여기는 순차계지만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서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3개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러한 가지고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덱스 영역, 기본 데이터 영역, 워플렉스 3개 영역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인덱스 구형은 다시 3개로 나눕니다 트랙, 그 다음에 실린더, 마스터 3개 3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소제목이고 이건 중제목이고 이건 대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고 있는 색인 자체를 실린더 색인, 트랙 색인, 전체에 대한 색인 이렇게 마스터 색인과 대제목 이런 것들이 파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한다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것을 마스터 색인이라고 할 수 있고 실린더 색인, 트랙 색인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3개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온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플로우 영역도 있죠 기본 데이터는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오버플로우 영역은 버추얼, 가상 구역을 정하는 거죠 가상 구역을 정해서 오버플로우를 만들어내서 추가적으로 저장하는데 두 가지가 존재한다 실린더 오버플로우 영역은 앞에서 얘기했던 실린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오버플로우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어떤 거냐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실린더, 하나의 실린더에 새긴 범위라도 오버플로우를 둔다는 거죠 그 구역에서 오버플로우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법이고 독립적으로 오버플로우 영역을 지정해서 어떤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면 무조건 그 쪽에 저장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아무래도 순차 파일과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융통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융통성이 뛰어나다는 거하고 우리가 삭제하거나 추가할 때 내용을 복사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순차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애가 들어오면 다 이동이 돼야 되는 거고 불편함이 있지만 얘는 그냥 실린더, 새긴이나 트랙, 새긴을 변경함으로써 그냥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뭘까요? 키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키가 아닌 것을 검색할 때 순차 검색만 가능한 것이고 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삽입 삭제가 많아지면 재편성을 이루어지는 거죠 순차 파일은 삽입 삭제가 어렵다는 거고 이것이 많아지면 어차피 이 새긴 자체도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에서 우리가 책을 다시 얘기하죠 책에 목차가 있어요 목차에서 그 본문의 내용이 자꾸 수정이 되면 지저분할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다시 깔끔하게 새로운 책을 낼 때 정리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새긴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추가나 삭제 부분과 순차 부분을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중키 새긴 파일은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이건 새긴 순차예요 그래서 이 키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새긴 순차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여러 개의 새긴을 갖자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있는 그 파일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자는 얘기냐면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죠 여기도 새긴 되고 얘도 새긴 다 새긴 만드는 거예요 멀티로 주는 거죠 새긴 하나가 이 레코드를 찾는 키값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도 이 레코드를 찾는 키값으로 금, 금 이건 이제 전국체전에 대해서 금운동에 대한 자료가 되겠죠 금운동, 금운동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키를 생성하냐면 키를 준 거예요 강원, 경기, 광주, 부산은 바로 그 키값들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른 인덱스를 주고 역으로 이제 준다는 얘기죠 키에 반대 키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운동도 이렇게 키값을 나열하는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포인트를 구성하고 있고 레코드의 포인트를 여러 가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역파일은 지리처리의 매우 우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찾아내기가 쉽고 그 찾아내는 것이 이 키가 아니라 강원 경기다 혹은 금운동으로도 그 자료를 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역파일의 가장 큰 단점은 키필드의 크기가 가변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키가 있으면 이게 하나의 키라고 하면 키의 두 바이트라고 하면 다른 형태의 이 항목 가지고 키를 쓴다는 것은 이 키가 항상 고정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다 지리하게 되면 인덱스 종에서 레코드에 접근하는 거 이러한 이 중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 개의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처리 우수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멀티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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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인수형은 이거죠 강원 경기에서 그 키필드에 하나의 포인트만 주는 거예요 역시 금운동도 하나의 포인트만 주는 거죠 아까는 리스트를 썼지만 그 인덱스 하나만 주는 거죠 그럼 인덱스에 해당되는 그 여러 가지 그 키값들은 이 번호를 가지고 찾아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 킷만 주고서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멀티레스트다 그래서 공통성질의 키들을 링크레스트로 연결한 거다 링크레스트로 이렇게 연결해 나간다는 얘기죠 인덱스 키와 공통성질의 레코드의 첫 번째 레코드 포인트를 갖는다 첫 번째 것만 갖는다는 거죠 그 아까 나열됐던 것들은 이렇게 링크레스트로 연결해 나간다 인덱스 관리가 편하죠 데이터가 적으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지금 세 개가 있고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네 개가 있고 이렇게 많으니까 이 길이가 너무 가변적이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번이라고 하면 5번에 하나 놔두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그냥 연결해서 링크레스트로 구조하면 여긴 하나의 데이터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되니까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파일 구조의 다섯 번째 직접 파일이죠 이건 바로 해싱함수라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해싱함수를 이용하는 건 뭐냐 바로 직접 파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키가 항목들이 존재하고 23이다 42이다 51이다 그러면 해싱함수가 10으로 나눈 거다 그러면 23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니까 3이라는 곳에 집어넣고 여기가 지금 키가 있겠죠 키값인데 지금 한 다음에 0번 1번 2번 3번이라고 보는 거죠 다른 형태의 값이 나온다고 하면 키가 지금 이건 뭐야 4죠 이건 6이죠 이건 130이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갖다가 이거 100이고 110이라고 봐야 되겠네 키가 어떤 키가 되든 간에 이 키를 생성하는 방법은 많잖아요 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키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 레코드를 집어넣는 것은 이건 버켓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는 하나하나 슬롯이라 그랬고 이게 오버플로우가 나면 계속 체인 기법으로 해서 오버플로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이런 형태로 처리하는 파일이 이런 파일들을 이런 형태로 저장시키는 파일이 바로 뭐다 직접 파일이고 해싱함수를 사용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고 일정한 순서 없이 이미 처리할 때 쓰는 개념이다 그래서 레코드의 키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직접적인 개념이 매우 중요한 얘기고요 평균 적금의 해싱함수를 계산하는 시간이 있으면 되니까 입출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접근 시간이 빠르고 직접 처리가 할 수 있으니까 단점은 키 변환법에 대한 공간 낭비를 가질 수 있다 키 변환법에 대한 알고리즘이 추가되고 기업 공간이 추가된다는 거죠 충돌 문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켓이 존재하는데 여기 세계 슬롯이다 이것도 넘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오버플로우 문제는 항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끝부분의 자료구조 물론 데이터베이스 감옥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자료구조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죠 사실상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책에 있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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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